그렇게 안전하면 니들이 마셔라. 야 윤석열. 우리가 직접 오영수를 떡어다 줄게. 그렇게 안전하면 매일 마셔라. 1년 동안 마시면 비기 더 줄게. 풋풋이나 오영수 퀄퀄 글러나오면 동에서의 남의 방사능 받아. 그런데도 오영수를 처리수당은 놈들. 저 놈들을 하루빨리 처리합시다. 그렇게 안전하면 니들이 마셔라. 우리가 직접 오영수를 떡어다 줄게. 그렇게 안전하면 매일 마셔라. 1년 동안 마시면 비기 더 줄게. 그렇게 안전하면 니들이 마셔라. 우리가 직접 오영수를 떡어다 줄게. 그렇게 안전하면 매일 마셔라. 1년이 뭐냐. 한 달만. 아니 일주일만. 단 하루만 마셔도 오영이 더 줄게. 샤워도 하고. 양치실도 하고. 비대도 쓰고 이놈더라. 그렇게 안전하면 니들이 마셔라.